안녕하세요. 저는 혀고의... 안녕하세요. 저는 혀고의... 안녕하세요. 저는 혀고의犬입니다. 10월 3일 화요일에 북구옥가 드라무를 로고하고 라이브을 진행합니다. 북구옥가에서... 10월 1일 오사카 비켓 10월 1일 도쿄 아카삭 브릿 10월 7일 선바이 회사에서 만나요. 기다려주세요. 뉴 앨범 23로 들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오버구옥가, 東京, 仙台. 안녕하세요. 저는 혀고의 혀입니다. 그리고 전화한esa에